설거지 하는 걸 가장 귀찮아한다고요? 최장 며칠 동안 설거지 안 해봤어요? 사실, 사실은 더 미룰 수 있는데 저는 4일까지는 안 해봤는데 더 미룰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조금 냄새에 예민해서 냄새가 나면 해야죠. 제가 욕실 청소 같은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.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4일밖에 놔두지 못하나. 어마어마한 건데요. 4일이면. 어, 장훈이 표정이. 아까 1m, 2m 멀어진 것 같아요. 자, 이세희 씨가 보니까 굉장히 털털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털털한 밸런스 게임을 한 번 해볼게요. 털털한 밸런스. 좀 더 참기 쉬운 거 고르기. 좀 더 참기 쉬운 거. 일주일 동안 양치 안 한 남자친구와 뽀뽀하게. 아이, 무슨 소리야. 아니면 일주일 동안 발 안 씻은 남자친구 발 닦아주기. 둘이 다. 너무 싫은데요? 당연히 너무 싫죠. 밸런스 게임이니까 골라야 돼요. 발 씻겨주는 게 그나마 더 낫다. 고무 장갑 껴도 돼요? 고무 장갑 껴도 돼요? 고무 장갑 안 돼요? 고무 장갑 안 돼요? 고무 장갑 안 돼요? 다리가 안 돼요? 다리가 안 돼요? 다리가 안 돼요? 다리가 안 돼요? 아니, 저 때문에 문제가 다. 문제니까. 뭐, 서울 닭시 없면 뭐야 그게? 너무 어려워요. 이야, 문제가 야 너는 누가 문제를 냈어?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냐 어떻게. 자,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? 발 씻겨주는 게 더 낫다. 발 씻겨주는 게 더 낫다. 네, 네. 그럼요. 더 나죠. 오히려. 샤워기로 이렇게. 냄새 나는 게. 그렇게 멀리서. 아니, 아니. 약간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. 손가락을 집어넣고. 씻기고 손 깨끗이. 저는. 아, 일주일 동안 양치 안 한 사람하고 뽀뽀하기가 나요. 진짜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아유, 더 더럽기야. 그래. 다른 이건 좀. 어, 진짜요?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진짜. 아주, 아주 키스매니아구먼. 키스마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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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.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. 그런 얘기만 나눠가지고. 어머님이 신나가지고. 아니, 그래도. 그런 얘기만 나눠가지고. 어머님은 아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문제가 어딨냐고 그러더니. 아,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아, 너무 웃겨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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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ved a. 누구야? 어? 아, 우리. 어머. 여자예요, 옆에. 어. 맞지. 맞지? 어, 신기해. 잠깐. 깜짝 놀랐는데, 진짜. 사실 종민이 형이랑 낚시를 몇 번 했어요, 촬영 때. 어, 딘디해. 자기야, 완전 낚시 잘하는데 맨날. 근데... 종사ions trabalh inst тоже. 아, 우리 레인보우에. 예. 아, 현영이 나왔네. 귀엽다. 그런데 오빠는 갑자기 왜 낚시터를 가? 오빠 거기 못. 안 해봤어? 그럼 누나도 낚시를 해요? 나는 아버지가 워낙에 낚시를 좋아하시고. 아, 진짜요?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낚시를 많이 따라다녔. 오, 신기하다. 낚시를 이게 뭔가. 내가 가서 잡고 뭐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잊으러 가는 거야. 나를 스스로는 나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잊으러 가는 것이 낚시나. 종민이 형 잊어야 될 거 많죠. 투자하는 종목들 다 잊어야 되는데 그게.